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게임은 리셀컴퍼니 매우 유명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이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테니까 설명해야겠죠? 네 그 말에서 이제 폐지죽기로도 유명한데 우주쓰기를 주워가지고 그걸 파는 게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할당량이라던가 마감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2일 동안 130원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주워야 하는데 그냥 주우면은 참 쉽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또 중요하다는거죠 왜냐면은 주변에는 굉장히 무서운 부들이라던가 기괴한 것들을 그런 생물체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몬스터들을 피해가면서 저희는 우주쓰레기라던가 전리품을 주우면서 그걸 팔면 되는 게임인데요 잘한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누..누..누가 나랑 갈래? 강아! 너로 정했다 강아! 다..다 같이 가자고? 다..다 같이 가자고? 아 그래 그래 다 같이 가자 나..나 들어가 튀자 튀자 하하하하하하 강아야 튀자 튀자 강아 뭐해 강아 튕긴거 같은데 아니하나 나 있어 나 있어 어 그래? 자 이런거 모아 가면 되요 이런거 보이죠? 어어어 어어어어어 이선이 어디 갔어? 죽었어 어 나 철판 죽었어 철판 어 그거 요 어디요 자 가줘 뭐야 강하 너로 정했다 이러던데 계속 아 브레켄 브레켄이에요 그 이선이 목소리 흉내내던 무언가 이선이 목소리 흉내낸다고 그 아까 저 괴물이 아 괴물을 못 봤구나 무슨 괴물 말한거야 그 까만 애 있어 까만 애 누구세 여기 있었거든요 쟤한테 죽었구나 자 돌아갑시다 아 털에 있다 조심해야 돼 오케이 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왜 뛰면 안돼? 여기 봐봐 여기 어 선물상자 왜 어 잠깐만 방금 뒤에서 문 기익하는 소리 늘리지 않았어요? 뭐야 뭐야 이거 두개가 있어 이게 진짜야 먹어 먹어 진짜 이게 진짜야 어 가짜야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레전드 우리 나갈까요? 밥 먹었는데 우리 많이 먹었다 나의 아기 고양이 도화형이랑 나랑 이동 크로스 했는데 나는 이 크로스가 돼버렸네 이제 저기 거미있다 저기 거미있다 죽였어 죽여버렸어 근데 왜 안때려 이거 못돌지 이거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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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상해 나가자 나가자 아 잠시만 하나만 더 잡아봐 한 마리 더 잡자 아 딱 한 마리 더 잡자 어 우리 거미 한 마리 더 잡고 올게 나 인벤이 꽉 차서 어 먼저 가있어 거기 있어 우리 갈게 어 나는 너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 템을 들고 가야됐나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다른게 있어 다른게 있어? 가자 가자 집 가자 집 가자 뭐 있는데 이거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류크 있어 류크 있어 어 맞아 맞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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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하고 뒤돌아봐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선이가 딱 잡혔는데 파는 날이 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Not anymore 야 슈아이가 너 석색해 눈치캐리 2 2 2 아 진짜 도가요 하나가 아아아아아아 가자 가자 뭐야 나 이제 없는데? 어? 나 듣지마 나 한 대 맞고 갔거든? 나 갔어? 어때 안해? 들어가면 일단은 큰일 날 것 같긴 해 삽 한 번 줘봐 Not anymore 좀 더 흐어악 이선 들어와잠삽 내팽 채이고 누구그램 esf 근데 우리 동하영 시체를 구해야 하잖아 저거 어두 tee 어두 tee pra minds 잖 ㅎ 바닥에 비가 있는데 바닥에 흥건하네요 아 아닙니다 제가 비율이 있어가지구요 어디에 sod 동하영 어디에 saw 바로 앞에 줄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죽고 바로 여기 나와야 돼 얘들아 갔다와 내가 죽으면 꼭 돌아올거지 그 5초 안에 안 나오면 그냥 갈게 바로 앞에 가자마자 동화 형한테 가가지고 좀 가까이 가야 될 거야 가까이 간 다음에 죽고 바로 뒤로 와가지고 E 누르고 돌아와 나, 나, 나 진짜 가와? 5초 안에 나와, 5초 안에 어! 와1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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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다 있긴 해 다녀올게 이리와 이자식아 강아 돌려줘!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양각을 재? 으악! 안 돼! 안 돼! 야 너 그러다 뒤진다니까! 안 돼! 야! 바로 앞에 나 있었는데! 그냥 들고 오면 돼지 굳이 그걸 잡으려고 하냐! 야 슈향이가 제일 강해! 틀리랑 뜯어보자 이게 안 되네 어? 말 봐! 말 봐! 오아! 안 돼! 어어어! 아! 뭐! 으! 으! 우두보다 우두! 으이씨!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여러분들 인기 마윙